안녕하세요. 2023년 계면년에 찾아온 차피디입니다. 다들 작년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요. 미사역 근처에 위치한 원프로 케롱 클럽에 나와 있는데요. 원프로 케롱 클럽의 뜻은 LPBA 원은정 프로가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클럽이라서 원프로라고 합니다. 이곳 건물의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424 트래비타워 9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그리고 도보로 오실 경우 인근에 5호선 미사역이 있어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 10분 내로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프로 케롱 클럽은 저희 옵티머스 빌리어드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저희가 독점하고 있는 12시디스 테이블을 10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저희는 지금 9층으로 올라왔고요. 작년 상반기쯤에 코스타스 파파 선수가 동호인과 경기를 치렀던 테이블이 저 안쪽으로 보이는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매번 손님들을 피해가지고 자꾸 촬영을 하게 됐었는데 그 시간에 피해서 일부러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케비넷하고 휴식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곳은 케비넷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한쪽 면에 통유리를 창문으로 해놓았지만 다른 한쪽 면은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라 선팅지를 붙여서 바깥쪽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깥쪽 플레이어들이 안쪽에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서 경기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끔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라면 자판기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타스 파파 선수가 동호인과 경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인지 한번 보러 가시죠. 이 테이블이 코스타스 파파 선수가 동호인과 경기를 했던 테이블인데요.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코스타스 파파 선수가 경기를 할 때도 굉장히 테이블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따로 점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모든 천장과 벽면에 방음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의 울림이나 사람들의 소음을 최소화하려고 인테리어를 최대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도 뷰 맛집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도 뷰 맛집입니다. 저곳이 무한도전 조전 특집에 나왔던 조전 카누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임을 즐기시다가 야외로 보면서 다시 충전하시고 경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3년에는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원프로 케롱 클럽에서 차피디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